대구 시동산도의 유달 목사입니다. 대구 시동산 심바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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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달 목사입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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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잡고 있어. 눌렀어요? 아니요 눌렀어. 감사합니다. 나와요? 사모님이 넘어가 그대로. 대박. 진짜? 찍어도 보관도 어려운데. 그렇게 찍으라고 하는데 보관이 유튜브도 못 올리고 유튜브를 올려보면 보관되거든. 빨리 빨리 빨리. 자 빨리 오세요. 동영상 찍고 있다. 필리핀 선교 현장입니다. 전기도 없고 아주 오지 마을에 와서 잠시 선교지에서 이 황금어장을 봅니다. 예수 글쓰의 능력과 평강이 이 무리 속에 함께하고 필리핀의 보관이 나팔이 크게 부러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. 필리핀의 필리핀의 예수 글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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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 저희 호군들고 잡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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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!